좌표 북위 37도 32분 17초 동경 126도 59분 54초 북위 37.5386도 동경 126.99833도 37.5386 126.99833 백자 청와매중문 항아리는 청색 알료로 매화 대나무를 그려넣은 조선 백자 항아리이다. 1984년 8월 6일 대한민국의 국보 제219호로 지정되었다. 조선전기에 제작된 높이 41cm 아가리 지름 15.7cm 밑지름 18.2cm인 청와백자 항아리이다. 아가리는 안으로 약간 오므라들었으며 몸통 윗부분이 불룩하고 아랫부분이 잘룩하게 좁아졌다가 살짝 벌어진 형태이다. 아가리 맨 위쪽에 두 줄의 가로선이 있고 그 아래의 꽃무늬와 이중의 원무늬를 번갈아 그렸고 아래쪽으로 다시 한 줄의 가로선을 둘렀다. 어깨 부위에는 장식적이면서 화려한 연꽃 무늬가 있고 구파로 위쪽에도 같은 문양을 배치하였다. 중심 문양으로는 매화와 대나무가 몸통 전체에 그려졌는데 가지가 교차하는 매화와 그 사이사이의 대나무 표현이 세밀하며 뛰어나다. 특히 윤곽선을 먼저 그리고 그 안에 색을 칠하는 구륵진 채법이 돋보인다. 이 백자는 문양의 표현 기법과 색, 형태면에서 아름다운 항아리이며 구도와 소재면에서 중국 명나라 청와백자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15세기 중엽 초기에 경기도 광주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